왔기 때문에 우리가 참 잘 돼야 될 그런 이유가 있다 이런 부분을 감동적인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남서부의 대표적인 그런 미국 남북 주인 애리조나 주도가 피닉스조인 애리조나의 주요 지역들을 구석구석 그렇게 탐방한 애리조나 답사기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토요일 아침에 2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참 아우성을 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사분들이 가장 잘 알죠 이 의료 사태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악화가 될지 그래서 2월부터 치속적으로 메시지를 내고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확인한 바와 같이 나라일 하는 사람들이 의료 전문가들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는 거죠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조금만 여러분들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면 의료인력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아주 호된 그런 교육과정을 통해 탄생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분들의 여러분들 조언 이라든지 주장에 경청하게 되면 시행착오를 크게 낮출 수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사태가 꼬여서 어렵게 된 것은 전문가들을 경시하고 행정고시하고 행정고시 출신 들의 관료들이 안하무인격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상황이 낱마처럼 꼬여 가지고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그런 상황까지 지금 도달한 거 아닙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료 위기가 아니고 언급 의료 위기도 아니고 그렇게 지금 우기는 거지 않습니까 공병호 tv의 설문조사를 보게 되면 22시간 전에 대통령실 언급 의료 붕괴는 거짓말이다 동아일보 9월 5일작 이상 붕괴 마비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런 극단 상황이 아닙니다 장상윤 수석비서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는 1천 명이었지만 지금은 7천 명 정도가 설문에 응해 가지고 34%가 언급 의료 붕괴가 거짓말이다 그 다음에 62%가 언급 의료 붕괴가 참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문조사를 제가 이렇게 많은 방송을 내보냈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34%는 당하기 전까지는 붕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딱하기도 하지만 또 사람이 갖고 있는 한계라는 것이 자기 문제가 아니면 전문적인 영역은 그렇게 피부로 느낄 수가 없으니까 여전히 한 34% 정도가 거짓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놀라운 것은 의료계에 있는 전문가들이 그렇게 아웃성을 치고 근래에 들어와서 방송이나 주요 언론들이 초기와 달리 실상을 그렇게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믿지 않는 거죠 여기 이제 보니까 몇 분이 글을 남겼는데 한번 보시죠 친윤 언론까지 친윤이나 언론까지 언급 의료 위기 상황을 보도하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이 28%가 아니라 34%까지 되니까 이분들은 우리나라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한 분이 이번에 이제 설문조사를 보고 걱정을 이렇게 토로하는데 퀴를 막고 눈을 막은 자들이 용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공병호 tv에 34%나 됩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피러 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람이 본래 자기 중심적인 존재니까 자기가 당하기 전에는 체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이제 우리 사회는 지금 진영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진영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한 진영에 속한 사람들이 사실을 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여기 이제 한 분이 한국 사회를 좀 질책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솔직히 언급의로 분개 유무를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들보다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국민은 국민대로 자신이나 주위 사람들이 당해보지 않으니까 자기 일이 아니니까 체감하지 못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대체인력 투입하고 세금, 부험은 분개는 아니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국민이나 정부는 환자나 보호자가 되어보지 않거나 직접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 현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기울어져 가는 언급실 분위기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의대 정원 휴유증으로 의료 현장에 어찌 이 지경까지 됐으며 언제까지 진행이 되고 얼마나 더 교육과 진로가 파괴되어야 국민이나 정부가 정신을 차릴지 답답하고 참담할 뿐입니다 참 어제나 저제나 불가싸이한 국민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글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최병우욱님 같은 경우는 의료 분야를 잘 아는 분처럼 보이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알려고 안 하는 겁니다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34%나 아직도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 문제가 악화되는 데는 국민들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정치 의료 사태에 전혀 관심이 없던 아는 분이 다쳐서 언급실을 갔다 오더니 도대체 윤 정부와 뭐 하는 짓이냐며 엄청 역정을 냈습니다 집에 앉아 있으면 실감을 못하지만 당장 많이 다치거나 아파서 대학병원을 가보면 사태 파악이 될 겁니다 어떻게 전부 다 직접 경험한 다음에 알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사람이 경험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주의나 주장 같은 걸 보고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 충남 병원을 제가 갔더니 엄청 썰렁합니다 빅토리아 YR님입니다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폐시한 병동도 많아서 적자 규모가 아주 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신 분들은 이제 깨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분께서 적자가 아니라 부도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 이제 한 분께서 좀 방송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제가 이제 공병호TV를 영호우님이란 분입니다 공병호TV를 애청하는 애청자로서 좋은 한마디 하겠습니다 공병호님의 사고와 의견을 동의합니다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데도 말 한마디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나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 박사가 부정선거에 심혈을 쏟는데도 윤통의 무대응에 화도 나겠죠 그래서 요즘은 보수를 지원사기기 아닌 윤통을 비난하는 데 심혈을 기우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이분은 제 방송이 윤 대통령을 저격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영호라는 분이 그렇게 보시는 것이 대해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는 쉽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이러면 답변을 잘 안다는데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말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어서 온 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제를 다루지 않으면 무엇을 다루어야 됩니까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침묵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저는 옳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 문제는 저에게 안중에도 없는 일입니다 제 방송을 오랫동안 봐오셨으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제가 의견을 남겼거든요 여러분 저는 윤 대통령 호불호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보통 남자들이 배워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쿨한 편입니다 냉정한 편입니다 그리고 선을 맹악기 껐는데 익숙한 그런 사람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호불호는 전혀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슨 대통령이란 권이나 자리는 그냥 대통령은 대통령이니까 이렇게 인정한 것이 대통령을 무슨 아주 대단한 자리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전혀 안 하는 겁니다 그것도 보통의 한국의 남자들에 비해서 지나치게 쿨한 겁니다 윤 대통령을 그냥 직업으로서의 대통령 직책을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자 이렇게 생각하지 뭐 대통령이니까 뭐 이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는 없는 겁니다 호불호라는 개념 자체가 별로 없는 거죠 제가 다루는 것은 이 사안이 옳지 않고 너무나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루는 겁니다 보수 진영을 지원한다 뭐 이런 것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당연히 옳은 일을 하면 좌파 진영도 여러분들 질책을 당해야 되고 우파 진영을 질책을 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다 의견이 다른 겁니다 제 그릇이 윤 대통령을 호불호하는 그런 정도의 그릇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하는 걸 보이게 되면 뭐라고 이런 분들을 설득해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한테 더 이상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정도 이야기하고는 살아가면서 진영에 갇히지 않아야 되는 거죠 우리 편이니까 이렇게 갇히면 안 되는 겁니다 우파니까 좌파니까 개인의 발견이라는 부분을 제가 자주 사용했지 않습니까 진영에 갇히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재명 후보를 남으라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좌파 진영에 있기 때문에 남으라는 게 아니고 이재명 후보가 뭘 잘못하면 남으라는 거지 좌파 진영이기 때문에 남으라는 게 아니죠 지연이든 혈연이든 정치적 색깔이든 간에 진영에 갇히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든 사람에게 요구할 수는 없지만 사실을 보려고 해야 사실을 뭐가 사실인지 진실을 보려고 해야 되는 거죠 진영에 이익에 갇히게 되면 사실과 진실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의와 부정의를 구분할 수 있어요 불의의 눈을 감지 않아야 되는 거죠 불의 불법 부정의 불의의 눈을 감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진영에 갇히게 되면 개딸들 함께 사실이 있겠습니까 없죠 진실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불의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냥 짐승하고 같은 겁니다 우리 우리는 정의고 우리는 사실이고 우리는 진실인 거죠 그런 동물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동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이런 개인적 색채가 강합니까 젊은 사람들이 솔직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의료가 별로 앞으로 안 보이니까 굳이 의사하고 싶었으면 자기를 알아주는 나라에 가서 이러면 뜻을 펼지라 그런 이야기하자면 지금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누가 여러분들 대놓고 하겠습니까 수학 개미들 함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신 억수로 잘하는 이다 세상은 넓고 투자할 때는 많다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국과 민족을 위해 중요한 일이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진영의 가치이고 사실의 눈을 감고 진실의 눈을 감고 불의의 눈을 감는 것은 그건 아니죠 우파니까 최칭 우파라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선거 부정에 눈 감는 거 다 봤지 않습니까 그게 우파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가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어제 방송 나가고 나서 몇 분이 의료현장 여러분들 뻔합니다 요양병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기 보시죠 요양병원도 포괄수까지를 실시하고 대개 한 70% 정도 원가가 보정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적자라서 폐업하는 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리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것은 건강보험 지출 증가율을 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개인이 망하든 관계없는 겁니다 원가 보존률을 60-70% 이상 정도 올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요양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는 40% 오르고 숙가는 1%를 따라 올라가지 못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요양병원에 종사하고 계시는 jhw님이 쓴 겁니다 직접 여러분 가보지 않던 흔한 겁니다 요양병원이든 어디든 모든 데가 원가 보존률이 60% 여러분 70% 이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의료 시스템이 유지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결국은 이 제도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의사 신용불향자 문제를 보고 요양병원 상황을 이렇게 전해 주셔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이제 전문의가 갈 데가 없다 방사성 종량학과의 사례를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듣고 한 분께서 여러분들 명료하게 이번 사태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와가지고 전공의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전공의들은 본인들이 전공의에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본인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거다 사직서를 제출했으면 정부가 즉시 사직서를 수리해야지 사직수리금지명령을 내려가지고 그러면 6개월 이상 끌 수는 없는 거다 여기 보시면 지금 전공의들은 누구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전공의라는 직장을 그만둔 겁니다 의사라고 다 같은 의사도 아니고 의사들은 개인입니다 개인 이걸 전혀 여러분 관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고 싶어하지도 않고 의사라는 단일체라고 불러야 아무런 실체 없는 개인들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정부가 진압에 성공한 민주노총과 다른 겁니다 전문의가 여러분들 앞으로 가능성이 없고 직장을 잡을 수가 없으면 전문의 만드는 공장이 스톱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대학병원들이 붕괴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럼 붕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 그 일을 처음에 시작한 사람들이 지어야 되는 거죠 전공의들은 고용된 자인 겁니다 대학병원에 한시적으로 고용된 자들이 중간에 이런 마음이 바뀌어 가 여러분들 그냥 계약관계를 해지한 겁니다 해지한 거죠 그러니까 책임은 다 정부가 지어야 되는 거죠 그 떠난 여러분 사직이들 가지고 뭐라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전망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중간에 가다가 투자하는 활동을 중재한 겁니다 이렇게 무슨 일이든 간에 그냥 대충 밀어붙일 게 아니고 시시비비를 맹악히 가리게 되면 옳은 것 틀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충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뭉개는 겁니다 대충 버물려 가지고 대충 뭐 이런 거다 미장을 일을 시키게 되면 항목별로 다 구분해서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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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가 나오니까 총액 이번 공사는 300만 원짜리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300만 원 툭 쳐 가지고 뭡니까 밑에 대충 집어넣지 않습니까 이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전공의들이 누구 싸우는 게 아닌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투자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여기 이제 배후 진로 위기 상황이라는 방송은 한 방송사에서 약물 중독 환자를 언급실에서 받아주지 않았다 그게 뺑뺑이를 쳤다 이런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됐기 때문에 현직 의사분께서 약물 중독을 드럭 인톡시케이션이라고 표현하는 모양이죠 약물 중독은 정신병 문제라서 정신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병동도 있어야 됩니다 만약 응급실에서 약물 중독 환자를 받아서 처리했다가 환자가 목숨을 끊거나 자해하게 되면 보호자들이 소송을 걸 겁니다 그럼 판사들이 수십억 배상하라고 할 겁니다 약물 중독 치료하면 의료수과는 5만 원이나 될까 모르겠습니다 받을 수 없다는 거죠 현직 의사분이 방송기자가 이런 방송한 약물 중독 환자를 왜 언급실에 받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냉정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어제 의사들의 소득이 보건복지부 산하 심평원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보도자료를 돌리는 것처럼 떼돈을 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숫가가 여러분들 원가 보존률의 60에 70%인데 돈을 어떻게 많이 법니까 비급여 항목이 많은 분야 그리고 기술이 뛰어나신 분들은 일부가 돈을 많이 벌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간당간당하거나 아니면 적자상태거나 그렇겠죠 뻔하지 않습니까 여기 현직 의사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원가도 안 되는 숫가로 떼돈을 번다고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초등학교를 다시 다녀야 합니다 일부 비보험이 많은 진료가나 돈을 좀 벌지 대부분 보험으로 사는 진료가는 거의 거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한 40년 가까이 외과 개업일을 하신 분이 2023년도 소득세 신고가 4천 한 500만 원 정도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보시죠 P 곱하기 Q지 않습니까 P가 숫가 숫가가 원가 100원에 60 70원을 신평원에서 지불하는데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Q는 환자는 20년 동안 계속 줄어드는데 어떻게 부자가 되죠 더하기 비보험급여 비보험급여가 좀 많고 지명도가 있으면 돈을 좀 벌겠죠 그런 사람이 매사람이 되겠습니까 숫가가 보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 여러분들 고용하고 있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임금이 매년 오를 거 아닙니까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그러면 총수익 빼기 비용인데 비용은 올라가는데 총수익은 여러분들 답보상태면 어떻게 부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충 그렇게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현재는 급여진로와 비급여진로가 혼재된 진로 방식입니다 비급여를 늘리고 급여를 줄여 건강보험을 보존할 거란 공박사님의 주장은 지금은 틀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제가 정정하는 것이 제가 이런 주장은 펼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주장은 펼치지 않았고 뭔가 하니까 의사수가 증가하게 되면 의료비 지출 총량을 여러분들 통제하기 위해서 정부가 급여진로에 대한 숫가를 더욱더 낮춰갈 것이다 더욱 낮게 할 것이다 이 문장은 제가 이야기 드린 바와 같고 제 주장의 핵심은 정부가 건강보험 지출 총량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인들과 마찬가지로 의사수가 늘어나게 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뭡니까 숫가를 지금보다 더 낮추려고 할 거다 그런데 직접 낮추는 것은 어려우니까 포괄숫가제 묶음숫가제 이렇게 포장을 달래 해가지고 어떻든 의사에게 돌아가는 몫을 더 줄이겠죠 그래서 한국의 의료환경이 훨씬 더 악화가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의사들한 게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당신들이 잘 판단해가지고 살 길을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현 정부가 밝힌 의료 패키지 중에는 급여 비급여의 완전한 분리추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수 패키지입니다 비급여 항목이 일부분이라도 포함된다면 전체 비용을 비급여로만 받을 수 있고 급여 즉 건강보험료를 받으려면 급여 항목으로만 진료해야 되는 정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환자가 질병을 내시경 같은 경우 예를 어제 들었지 않습니까 내시경은 내시경 검사하는 것은 급여 항목이고 그다음 내시경이 여러분들 마치나 그런 약물 같은 경우는 비급여 항목이죠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이 합쳐진 진로를 혼합진로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혼합진로인 경우에는 모두 다 비급여로 처리한다는 겁니다 환자가 비급여로 다 처리해야 되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의료비 지출을 줄이겠죠 그렇게 급여 비항목이 이제 혼합된 그런 진로에 대해서는 정부가 돈을 주지 않겠다는 거죠 시행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급여 적자를 비급여로 벌충하게 당년지정제가 합헌이라는 헌재의 논리가 깨지는 것이고 급여 진로만 또는 비급여 진로만 운영하는 병원들이 생길 겁니다 이제 급여 진로 비급여 진로로 분리되는 것이 바로 영국식이죠 이른바 공공병원과 영리병원의 분리입니다 이것이 oecd 의료로 가는 겁니다 건강도 건강이지만 돈도 많이 벌어둬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대한민국 사람들이 받아들이겠냐 이야기죠 그리고 정치적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의사들이 비급여 진로만 전문으로 하는 것을 허용하겠냐 보건복지원 마지막까지 뭡니까 자기 시야의 모든 의사들이 다 목을 메고 여러분들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마지막까지 저항할 겁니다 이제 이 s님 같은 경우는 결국은 급여 전문병원 비급여 전문으로 나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급여 병원과 비급여 전문병원을 나누지는 것은 관료들이 입장에서는 통제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정치권에서는 준 민영화가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그걸 받아들이고 일반 국민들을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급여 병원 비급여 병원 나누지는 것이 이제 본격적인 민영화에 들어가는 거죠 이걸 관료들이 허용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아주 통찰력이 있는 글들이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가 지식의 지평을 훨씬 더 넓힐 수 있는 겁니다 혼합진료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시경 하려면 전부 다 비급여 개인이 다 부담하라는 거죠 아직 제도화는 안 됐지만 혼합진료 내시경은 급여 약물은 비급여 약물은 뭐죠 그러니까 아마 분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분만도 분만하는 것은 급여 그 다음 분만과 관련된 마취나 이런 부분들은 비급여 이렇게 나누져 있을 겁니다 대통령이 이제 언급실을 가셨는데 언급실이 너무 깨끗하고 주변의 이름들 설명하는 그런 의사분들하고 대통령만 있고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틀 전 경기북부의 성모병원을 방문한 경기의정부를 방문했는데 대통령이 언급실을 갔다 왔는데 뭐 왁작짓건한 것도 없고 그냥 뭐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대통령 걸음걸이가 좀 건들건들하더구먼 이렇게 처음 봤네요 저는 몇 분이 지적했대요 대통령이 걸음 걸을 때 이렇게 좀 이렇게 겉두구먼요 건들건들 이렇게 눈여겨봤습니다 특별한 그런 걸음걸이었거든요 보시면 김한규 더불음주당 의원은 대통령의 언급실에 가보면 아마 평온해 보일 겁니다 많은 환자들은 언급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언급실에 들어오면 대학병원 언급실 책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코어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준석도 그렇죠 저하고 비슷한 동년배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걸음을 저렇게 컸냐 옛날에 저희들은 클 때 그런 질책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어른들한테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런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사람의 걸음걸이란 이런 것을 그냥 본능적으로 관심 있게 퍼져 그런데 그날 의정부는 특별히 대통령이 이렇게 겉두구먼요 그래서 아주 우스웠습니다 보시면 많은 환자들이 언급실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언급실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일단 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보시면 선비님께서 이 방송을 보시고 환자를 꽉꽉 채워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두 명한테 집중해서 보고 나머지 환자를 다 버려야 되는 시기라서 아예 안 받는 게 오히려 환자가 더 안전하게 역설적입니다 아마도 이 분야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 같으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환자가 꽉꽉 채워졌다기보다도 제 판단에는 배후 진료과의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환자의 국한에서 선별적으로 받고 그걸 넘어서서 환자를 받게 되면 일단 언급실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 언급실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분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선별해서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한가하게 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김한규 의원 말이 정확합니다 다양한 배후과의 전공의가 적으면 그만큼 언급의학과에서 환자를 봐줄 인력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무조건 환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언급실들이 전반적으로 축소돼서 운영됩니다 그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언급진로실의 치료역량은 언급의학과의 치료역량 곱하기 배후진료과의 치료역량 언급의학과의 치료역량이 50% 0.5 곱하기 배후과가 0.5 50% 0.5 곱하기 0.25 25% 돌아가는 겁니다 아주 잘 잡아서 지금 대한민국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의 언급의학과의 치료역량이 50% 배후진료과의 치료역량이 50%면 두 개를 곱하게 되면 0.25 25%입니다 언급실 치료역량이 사태 이전에 비해서 25% 정도 잘해야 25% 정도 가동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별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의정부 시민입니다 평소 의정부 성모병원은 경기북부 대표적인 권역외상센터라서 언급실 대기만 1시간 이상 걸리는 아주 붐비는 곳입니다 그러나 최근 한 달 전부터 성모병원은 전공이 여파로 위급환자가 아니면 받지 않습니다 목숨이 위태롭고 환자 빼고는 모두 2차 병원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평소에 저렇게 병상이 남아들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병상이 남아있는 이유는 정말 위급한 환자면 안 받기 때문입니다 그럼 위급한 환자 왜 받지 않는 이유가 뭐냐 배후진료과의 지원이 안 되기 때문이죠 응급실 가동률 50% 배후진료과 가동률 50% 곱하게 되면 25%가 지금 응급실 치료 역량인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렇게 방문했을 때 한가한 겁니다 한가하고 싶어서 한가한 게 아니고 배후진료과 여러분들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의정부에서 목결을 하는 목사입니다 의료 대란이 일어나기 전에는 의정부 성모병원 응급실은 환자로 미어 터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병실 침대가 비어 있다고요? 여기까지만 이해하고 그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배후진료과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분은 깨우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게 정부 관리들도 모두 다 응급실 인력 부족 문제만 해결하면 해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요? 눈코 뜰 시에 없애야 되는 응급실이 평온을 찾은 모습입니다 일단 응급실에 수용이 되면 환자나 환자의 가족들은 무조건 치료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응급실에 환자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단 병원에 환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공수, 공격과 수비가 바뀌기 때문에 처음부터 환자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뿐만 아니고 배후과의 전문의가 태부족하기 때문에 환자를 더더욱 받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틀 전에 저는 큰형님을 보냈습니다 의사가 없어서 저의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같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돌아가신 분 이야기들이 가끔 나오는 거죠 가끔이니까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응급실의 가동률이 잘해야 25% 돌아가고 있으니까 지금 그럼 75%는 뭔가 화를 당했거나 아니면 겨우 연맹했거나 그렇게 되겠죠 여기 보시면 한 분께서 고집만 있고 생각이 없는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의로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 완벽한 것은 없고 개선을 하더라도 장기 불행을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가 크게 잘못된 것처럼 확 뒤집고 그러면 그 일을 진행하는 입장에서야 재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을 사는 국민들은 무척 힘듭니다 자주 제가 강조하다시피 보수의 가장 중요한 등목 가운데 하나는 지적 겸손과 점진적 개선인 거죠 그게 보수주의자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어쨌든 어제 방송이 나가고 며칠 전에 방송됐던 mz세대 저희들도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mz세대가 일을 같이 해본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불공정한 것을 참을 수가 없는 세대입니다 그런 특성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것을 이번에 의로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잘 몰랐고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할지는 몰랐던 거죠 여기 한 분께서 비난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의로 붕괴 선동에 넘어간 우파드라 정신을 체리기 바란다 지금 준 병원들이 호황을 누리며 2차 병원 이야기하는 모양입니다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언제까지 진실을 안 보고 선동질을 당할 것이냐 눈을 악세서리로 달고 다니냐 진실을 좀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2차 병원은 잘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중증 위급 환자들은 2차에서 다룰 수가 없으니까 3급 종합병원들이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중증 질환자 위급 질환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생각을 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경험의 한도 내에서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이분은 자기 경험 한도 내에서는 그렇게 보이겠죠 세상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본래 사물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는 그게 인간의 전부고 환계를 뜻합니다 관점 시각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번 사태로 한국의 식자층 언론 정치인 공무원 이런 사람들의 은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의 본질 볼신 이런 게 들통난 것이 의과대학생들과 전공의들의 위대한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의 미래 세대와 이렇게 끔찍하게 싸우는 사람들에게는 현실도 없고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대체 이들은 무엇으로 기억되겠습니까 기억이 곧 현실인데 미래인데 그것이 형형화되어버린 것입니다 최악이고 최선이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한 겁니다 관점이라는 것이 완전히 다 드러나버린 거죠 1960년에 기성세대 출신으로서 60년대 기성세대 출신으로서 완장을 찬 고위관리들이 미래 세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전공의와 의대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번에 다 적나라하게 다 까발려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강제력 공권력을 어떻게 여러분들 마음껏 시두를 쓰는 것도 다 본 거죠 이번에 다 본 거죠 그리고 그들이 국가에 대단히 중차대한 의로정책을 여러분들 입안하고 실행에 옮길 때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건지 얼마나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지 그런 거 이번에 다 본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발각이 됐을 때 그 문제점을 뭉개고 그냥 끝까지 완장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이번에 본 거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한국의 뱃속을 다 본 거죠 권력층들의 뱃속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아마 이해 당사자들인 전공이더라고 그다음에 젊은 의사 후보군들이 많이 실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크게 실망할 게 없는 게 그게 본래 지금 한국 상황입니다 한국 수준이고 먹는 문제가 해결이 돼 가지고 몸은 비대해졌지만 정신세계는 지극히 척박하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모죠 구조강도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분은 좀 다르게 또 해석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자식을 안 키워봐서 그렇습니다 의과대학 정원을 늘린다니까 대학 재학 중인 이과문과 학생들까지 자퇴하고 의과대학 시험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극성맞은 한국 어머니들을 모르셨나 봅니다 의사되면 생활을 보장하니 의사를 만들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의사 삶이라는 것이 세월이 가면 점점 더 고단해질 건데 매년 시장에 5천 명씩 의사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 어디다 여러분들 빨대를 대고 살아야 됩니까 건강보험에 줄을 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이는 100만에서 500만 50만 50만 30만 23만 이제 10만 대로 떨어질 겁니다 그 건강보험을 어떻게 유지할 겁니까 한국의 젊은 어머니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그러지 말고 그렇게 머리가 좋으면 카이스트나 이런 데 가가지고 여러분들 솔공대나 이런 데 가가지고 잘 유망한 분야 공부하고 마치자마자 여러분들 미국의 이공대 박사학위 보내면 대부분 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공대 출신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꽃을 피워보는 것도 괜찮은 거죠 너무나 고단한 길입니다 이렇게 많이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관성에 따라서 의사가 잘 산다더라 그건 너무나 판단 차고인 거죠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국힘당 한동훈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지금 의로 문제 심각성을 본인들은 알지만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공론화하기는 힘든지 모르겠던데 어떻든 간에 지금 완전히 악수를 두고 있는 거죠 2026년도 정원 재검토 제안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2026년도 의과대학 정원 원점 재논의가 가능하다 아무 써잘데기 없는 이야기거든요 여당 야당 정치협의체를 제안하자 협의체를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에서 왜 여러분들 참여하겠습니까 똥볼은 윤정부가 찼는데 거기 들어가서 왜 공동책임을 질려고 하겠습니까 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2026년도 정원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2026년 학년 또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해서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여당 입장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그게 여러분 2026년이 뭐가 여러분들 통하겠습니까 말이 다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보도를 보고 S님께서 S윤님께서 당사자들은 아무 생각이 없을 때인데 정치한 사람들끼리 쑥덕쑥덕 코미디 같습니다 2026학년도는 바꿀 수 있다면 시간 끌기 작전이라는 것을 눈치채고 있겠죠 2025학년도는 왕창 입학 정원을 늘려놨는데 2026년도로 다시 원상복귀가 가능합니까 가능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의대생들이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똑똑한 집단인데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모르겠냐고요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전공의들도 다 각자 도생 의대생들도 다 자기 살길 찾아서 바쁘게 가는 겁니다 군대도 가고 의대생들은 조금만 더 있으면 다 붕괴될 거라서 그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두 손 두 발 싹싹 빌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움직이겠습니까 이렇게 내용을 보고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대화는 혼자 준비됐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은 기본 상식이 없는 정부입니다 정부의 한두 분 여러분 의료기가 쏘갔습니까 여야 전공의들이 여야 전공의들이 바보입니까 지나가는 닭도 웃겠습니다 언제 뒤통수를 칠지 모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뭐 지금 이미 넘어져가는 것이 그대로 보이는데 여야 여러분들 해비체 더불어민주당이 왜 들어가겠습니까 당신들이 책임져야 되지 우리가 왜 물귀신 작전에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려고 안 하겠죠 여기 이제 한 젊은 분께서 한동훈 당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를 수를 다 분석해서 어마어마하게 젊은 분 같습니다 젊은 의사들이 협의체에 들어오지 않으면 젊은 의사들의 의견을 내지 않아 사태가 악화됐다고 의사사설을 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 해비체에 들어오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밀어서 협상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 언론에 불회의하면 되고 의사들이 이 조건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 정부는 성의를 보였으나 의사들의 탐욕 때문에 해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의사들을 떼니면 되는 겁니다 젊은 의사들의 요구를 다 받아주겠다고 하고 해비안을 내면 정부는 당장 위기 상황만 해결한 이후에 의사들의 협상 조건들을 다 무시해 버릴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늘 정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정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의약분업 때도 그랬고 매년 있었던 숙가협상 때도 그랬습니다 2020년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분이 아주 정확하게 보셨지 않습니까 사기치는 걸 다 아는데 우리가 왜 들어가냐 너희들께 죽을 쓰든 밥을 쓰든 함 해봐라 붕괴가 안 되는지 함 보게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바보 천치가 아니면 2026년도 정원을 여러분 협상할 테니까 여야 정협의체를 구성하라 얼마나 우섭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가만히 떠들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조용히 물러나가지고 각자 자기 길을 살게 되면 그럼 나중에 이제 파국이 본인들이 담당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뻔한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또 언론 풀어야 하고 그렇게 여러분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아주 여러분도 정확하게 뭘 참여합니까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은 그대로 두고 2026학년부터 농인하겠다는 건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2025년에 정원된 인원에 맞추어 가지고 시설도 정설하고 정축해야 되고 기자재도 더 사야 되고 교수도 채용해야 되고 환자병성도 늘려야 되는데 진짜 생각이 없는 거죠 한 사람을 설득하지 못해서 2025년은 그대로 두고 2026년부터 논의하자는 그 자체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넘어질 건데 뭘 그렇게 야단 법석을 찌나 이야기죠 가만히 있으면 넘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정신처럼 성리 외쳐가지고 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일이 너무 그렇게 악담 푸우지 마십시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전들 왜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겠습니까 응급실 위기 없다 배후의료 위기 없다 이렇게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위기가 있으면 현장이 무너지는 거고 위기가 없으면 현장이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의료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동안 몇 달 동안 문헌을 보고 계속 현장을 모니터링하기가 이거는 그냥 아무리 정신성리 우리가 남이가 우리끼리 잘해보자 열심히 하자 비상의료 운영이 제대로 돌아가겠다 아무리 뻥을 쳐봐야 현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무엇은 악담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돼가는 겁니다 그냥 진짜 아직도 사태를 너무 낙관적으로 바라봅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사직 전공인은 돌아가지 않을 거고 더 보다 필수과는 더더욱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필수과 전문의가 되어도 미래가 암울한데 누가 소속 많고 돈도 안 되고 존중받지 못하는 전문의를 하겠습니까 다 끝난 게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뭐라고 2025 6학년도 무슨 협의하자고 이런 지도자들하고 함께 살아가야 되니까 진짜 암담한 거죠 상황 파악이 이렇게 안 되니까 이미 게임이 끝난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냐 여기 병조님은 이미 게임이 끝난 것처럼 왜 사람이 빠져가 다 나가버린 거 아닙니까 엑시트한 거 아니면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그냥 현직 의사분 말씀대로 대학병원의 척추가 뭡니까 빠져버린 겁니다 참 답답하네요 알렉스 에스비님입니다 아니 전공의가 파악을 한 게 아니고 필수의료 전문의 지원을 포기한 겁니다 사직을 한 겁니다 적자의 의료소송에 필수의료가 힘든데 돈이 아까워서 의사수로 늘려 가지고 낙수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전공의들이 뭐라고 결정한 겁니까 이제 필수의료 안에 난 편하게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걸 뭐죠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면 돌아올 거야 세상 만사 여러분들 다 기회가 있으니까 돈 안 되고 이러면 힘들고 하니까 못하겠다는 거 아니면 그래서 그냥 사직 내고 떠나버린 거 아닙니까 성무원님이 전공의들 각각 의견이 다릅니다 전공의들을 제어할 수 있는 단체도 없습니다 전공의들이 파업한다고 자꾸 주장하는데 이거 완전 잘못된 겁니다 그들 스스로 판단해 그냥 사직한 겁니다 사직하는데 비단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전문의들은 퇴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코피 터지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겁니다 의사 집단 행동 그런 용어 쓰면 안 됩니다 개업이들 열심히 진료하고 있고 대학 병원 교수 이름은 괄호를 무릅쓰고 일을 하고 있고 대학의 여러분들 펠로우들 전문의들을 열심히 일하고 있고 유일하게 여러분들 떠난 사람은 전공이더라고 의대생들인 겁니다 그렇게 의사 집단 행동 중지 무슨 중앙대책위원회 이런 거 그런 용어를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전문의들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괄호를 무릅쓰고 현재 의료계는 희망이 없습니다 2026년도 재검토한다고 하더라도 2025학년도 정상적인 의대교육이 불가능합니다 2025학년도 재검토한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하고 2025년도에 사직한 전공의들 가운데 어느 정도 다시 복귀해 줄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2024년도에 본과 4년 졸업생이 새로 배출되는 신규 의사가 없기 때문에 신입 군의관과 공보이들 공공진료가 구멍이 납니다 2025학년도 신입 전문의도 없기 때문에 기존 전임위가 나가고 나면 종합병원에서 교수들을 바쳐주던 전임위 인력도 이제 없습니다 6개월간 빼를 깎아가며 지켜오던 종합병원 진로연장을 더 이상 지킬 수 있다는 희망이 없습니다 문제는 희망입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돌아오게 하고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게 하는 것은 앞으로의 희망입니다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꼰대들이 다 희망을 없애버렸으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정치적 득실을 보니까 지금 정도로 나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검토 목소리라는 거죠 지금 더불어민주당 입장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최대한 정치적 공중을 밀어넣어 가지고 그냥 죽을만 할 때 본인들이 나와서 구원투수 역할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때가 물어 잃었다고 하겠죠 더 기다릴 겁니다 아마 이렇게 그냥 에드블루만 띄우고 제가 의로 총체적 위기라는 그런 방송을 내보내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비급함의 업보를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인과응보의 법칙은 세상사를 관통하는 기본 법칙이지 않습니까 그냥 의사만을 잘 들으면 잘 듣고 결정했으면 문제가 없는 거죠 본인들이 다 똑똑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지금 대책이라고 나오는 것도 다 본인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대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보시면 분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한 34% 정도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이제 그건 뭐 해결해 안 주겠습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뭡니까 의로 붕괴가 없고 언급위기가 없고 그렇게 이야기해봐야 그건 선언이고 실제로 뭡니까 현실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제 의사가 5천명이 배출되지 않습니까 제 자신도 여러분들 의로인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의사 수를 증가시키는 게 좋은 건지 의사 수를 오히려 줄이는 게 좋은 건지는 제가 예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의로 문제를 다루면서 이게 사람들이 지금 제대로 생각들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의문은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가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면 간단하게 뭐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까 이걸 보시게 되면 간단하게 신생아 20만 명이 의사 5천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겁니다 신생아 여러분 400명당 한 명입니다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그게 여러분들 지금 거의 성력처럼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인구 수가 줄었는데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 우리가 지금 70년대에 100만 명 정도가 아기가 났는데 다르게 이야기하면 100만 명을 가지고 2만 명 정도 여러분들 총 의사를 먹여 살린 거 아닙니까 지금이 아마 면허번호가 15만인가 그런 모양이에요 그게 이 100만 명이라는 것은 의사가 수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수 특화형 사업이지 않습니까 의사직이라는 것이 외화를 가득하는 산업이 아니고 국민들의 이름 지갑에서 돈을 각출해 가지고 건강보험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나누어 가지는 거지 않습니까 의사가 의사가 수출했으려면 달러를 벌어들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이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능상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죠 70년대 신생아가 100만 명이었는데 2023년도 신생아가 23만 명이고 머지않아서 10만 대로 내려갈 건데 그럼 10만 명이 매년 뭡니까 10만 명의 애기가 나오는데 의사가 매번 5천 명이 나오면 5척의 이름들 풀러오니까 계속 쌓이면 스타기 이름들 2년이면 1만 명 3년이면 1만 5천 명 4년이면 2만 명 기하급수에서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달러를 벌어들인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보험에 의해가 생계를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게 되면 이게 이름들 저는 여기 보시면 제가 자주 인용한 사례인데 총 의료비 지출은 의사 수에 비례하죠 얼마나 비례하냐 문제는 뭐 이제 수식을 해서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할 때 국민이 부담해야 될 건강보험 지출의 총액은 의사 수에 비례하는 겁니다 신생아 수와 계속해서 40만 30만 23만 10만 대로 떨어지는데 의사 수를 5천명으로 계속 여러분들 배출한다 보시면 여기 신생아 수가 아니고 늘어나는 노령자 수에 필요한 거잖아요 노령자 수가 이런 필요하더라도 돈은 누가 냅니까 돈은 생산계층이 내지 않습니까 생산계층이 노령자가 늘어나던 것은 당신들 문제고 총 의료비를 누가 많이 내느냐 이야기죠 생산계층이 계속 내지 않습니까 생산계층이 가장 많은 부분을 생산계층이 가장 많은 부분을 내고 그걸 노령층들이 다 빼 쓰는 거지 않습니까 구조가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해할 때 의료비 지출을 누가 지불하냐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야기죠 그러면 이게 보시게 되면 이거는 문제가 많은 겁니다 이게 지금 의사들의 소득이 의료 숙가하고 진로회사 더하기 비급여 수입이지 않습니까 비급여 수입이 없는 외과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p 곱하기 q죠 진로회수는 계속해서 지금 줄어드는 것이고 의료 숙가는 60에 70%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의사회가 떼돈을 벌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적자할 것이고 비급여가 없는 경우에 비급여가 있더라도 간당간당 여러분들 수지를 맞추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훈련 받은 바로 보게 되면 그냥 이렇게 간단한 수식만 가지고도 이 정책이 상당히 좀 고심해서 들여다봐야 될 정책인 거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의사를 만들어내면 돈을 더 내야 되잖아 돈을 누가 더 돈을 낼 거냐 이야기죠 나이 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생산력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공 박사님 나도 나이가 들어서 뭡니까 건강보험료를 내는데요 조금 내잖아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낼 거 아니면 돈을 버는 사람이 줄어들지 않아서 돈을 버는 신생아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뭡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줄어드는 거 돈을 많이 벌어서 건강보험을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야 그러니까 참 머리들을 어떻게 쓰는지 생각하는 힘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 두 가지 여러분들 그냥 산수만 가지고도 이야 이게 이 사람들이 진짜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환자 수는 계속 줄어드는구나 지금 상황이 나왔던 내과도 지금 줄어드는 겁니다 경영을 이 사람들이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비급여 수입 외에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살아가면서 고정관념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고정관념이 선입견 통념 고정관념 OECD 평균 1000명당 의사 수가 적기 때문에 이러는 게 뭔가 전형적인 고정관념이고 통념인 거죠 이 간단한 여러분 이 간단한 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 간단한 거 이렇게 신생아 수가 이렇게 줄어들고 의사 수를 늘리게 되면 총 의료비 지출이 그냥 폭발이 드러날 건데 의사들은 숫가를 계속 통제할 거니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앞에서 그런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틈만 되면 심평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심평은 자료를 가지고 의사들이 떼돈을 번다 이렇게 여러분들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떼돈을 벌겠냐 숫가를 60에 70%를 주는데 어떻게 떼돈을 버는 사람도 그렇게 많겠냐 개중에 여러분들 재주가 좋아서 여러분들 큰 돈을 버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것은 어마어마하게 뭐죠 저희가 악질적인 자료들인 겁니다 제 생각에는 심평은 자료를 분석해 보게 되면 이런 자료가 나오겠죠 의사들 가운데 소수가 소득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대부분은 뭐죠 최빈감 여기에 분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신용불향자가 될 거고 이렇게 적게 버는 사람하고 많이 버는 사람을 더해 놓으니까 평균값이 여러분들 제법 크게 보이겠죠 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가 그러나 이렇게 해야 의사들 뭐죠 코나로 밀어붙여가지고 여러분들 숫가를 계속적으로 조일 수가 있는 거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의사 신용불향자 대부분은 병원하다 말아먹었습니다 병원에서도 고용이 안 되고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개원을 고심해가 할 거 아닙니까 하면 여러분 기계를 1만 5억 정도에 리스하게 되면 5억에서 5%면 1년에 2,500만 원 정도가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인건비 계속 오르죠 의사는 무조건 많이 번다 착각합니다 무리한 개업하다 뭐 다 잘 되려고 하겠죠 개업을 무리하게 개업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페이닥터가 되는 것도 쉽지가 않으니까 병원들도 많이 고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숫가가 낮으니까 경영수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게 뽑아서 많이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을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한 분이 어제 방송 보고 제 친정오빠도 의사인데 신용불향자입니다 신용불향자 되고 싶어서 됐겠습니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제가 사회 문제를 볼 때 이 구조를 보고 대한민국에서 비급여 수입이 적은 진로 감옥의 의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현상 유지에 급급하거나 적자 상태에 빠지겠구나 구조적으로 적자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걸 보는 거잖아요 의료수가 60에서 70%밖에 안 되니까 이걸 보건복지부가 아무도 모르는 척 하는 거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 눈에는 뭐만 있습니까 서울에 있는 큰 병원 빅5 빅6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이름 정축하는 6600병 병상만 보이지 이렇게 여러분들 진로에 방문객 수가 여러분들 환자 수가 계속 여러분들 줄어가 개원이들이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은 보건복지부는 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관심이 없는 겁니다 나라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특정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지역 직역 사람들이 경영수지가 계속 악화가 되고 다른 직역하는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신용불황자 수가 엄청 많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 같은 건 전혀 안 합니다 저희들이 자기가 알아서 할 문제지 그래서 여러분들 의대 정원을 67% 65% 정도 늘리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는 겁니다 너무들 생각 안 하고 무책임한 거예요 당연히 보건복지부에 종사하는 사람 같으면 빅5 빅6 뿐이 아니고 개원이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돈 벌 수가 없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제 친정오빠가 의사지만 신용불황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분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참님이 의료 수가가 2% 오르기도 어려운데 대개 1% 되죠 간호사들이 연봉이 8%씩 오른다는 것은 비급여 매출을 올리는 사람들이 연봉이 무척 많이 오른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필수가 기피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계속 내몰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인건비 오르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개원이 같은 경우는 너무나 간단하죠 인건비 오르고 숫가 묶여 있고 비급여 수입 없고 그럼 망하는 거죠 국가에서 주는 낮은 숫가 미자님 높은 세금 해마다 숫가보다 몇 배 이상 인상되는 직원 봉급 월세 비급여 진로가 없는 병원은 신용불량자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정확하게 이름들 지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능력 있고 없는 거나 뜯어 가지고 구조적으로 현재 숫가 제도 하에서는 비급여 진로가 없는 부분은 현상유지 내지 적자 내지 신용불황자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미자님이 이야기하신 게 정확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직접 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업계의 사정은 고려를 해야 되죠 여기다가 의사 수를 65% 늘려 정신들이 있냐 이야기죠 매년 3천 명 의사가 나와 어디를 가고 있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병원급에 몇 명이라면 받아주겠습니까 그럼 대부분 병원급에 페이닥트가 안 되면 그다음에 개원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의로 문제를 잘 아시는 한 분이 그런 글을 쓴 걸 내가 한번 봤거든요 어떻게 보건복지부는 빅5나 빅6만 있고 수많은 이런 전문의 자격을 따 가지고 개원을 하고 있는 사람의 어려운 상황을 그렇게 외면할 수가 있냐 외면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뭡니까 아예 죽이기로 작정을 해 가지고 3천 명의 5천 명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5천 명이 쏟아주면 어디로 갈 겁니까 어디로 갈 겁니까 사람들이 5천 명을 5천 명이 얼마나 이런 많은 수차입니까 저는 이번 문제 보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살까 이게 이제 영준님이란 분이 서울 경기 인천에서는 개원으로 지금 나가면 힘들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한 분께서 급하게 쓰셨는데 대개 한번 유추해 보죠 현재 개원의 상황이 10에서 한 15%는 적자 내지 굉장히 어렵고 50% 60% 정도는 그러니까 한 10에 15%가 어렵고 50에 60%는 그냥 적당히 여러분 경영하고 15에서 한 20% 정도는 웬만큼 사는 것 같네요 그 정도 오랫동안 공부하고 또 낙제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그런데 그 이후에 돈의 무진장 압박을 받으며 생활하게 됩니다 아마도 1980년대 라이센스를 따신 분들이 2만 번였대요 2만 번 의사 면허 4만 번에서 5만 번 대 의사 이후로는 급여 이외에 비급여 환자를 보지 못하면 대개 망합니다 예를 들어 1990년대 서울 인근 도시에 산부인과가 3개 정도 있었는데 아이를 받는 그러나 지금은 한 곳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한 군데가 문을 닫았죠 그러니까 대부분 상과는 하지 않고 부인과만 지금 담당을 하는 거죠 여기 이 영준님이 좀 더 정리를 잘해가 주시게 되면 시간이 좀 있으시면 이 방송 보시게 되면 조금 더 상세하게 그렇게 적어주시면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확하게 개원 상황을 잘 아시네요 200명 이상 환자를 보면 하루에 200명 8시간이면 여러분 200명이면 얼마를 봐야 됩니까 8시간 200명이 여러분 8시간이면 얼마죠 200을 8시간 나누면 2,8에 16 한 25명 정도 되겠네요 1시간당 25명을 봐야 되네요 1평균 200명 이상을 보면 아주 성공적이고 20명 30명을 보면 망하는 거네요 이것도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비보험이 없으면 이제는 꾸려가기가 힘든 거죠 이제 어제 의사 소독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여기 이제 어제 방송을 보시고 한 분께서 의사들은 당연히 믿지 않습니다마는 일반인들은 의사들이 엄청 버는 듯이 착각하고 뭔가 의사들에게 빼앗기던 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보건되는 상위 20%의 개원이가 전체 개원 소득의 80%를 가져가고 나머지 80%의 개원이가 20%의 소득을 나누어 갖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 하위 80%에서 매년 1500군데 이상에서 폐업을 하고 신용불향자가 생기고 그리고 의사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구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위 20%의 의사들만 보고 그리고 적개심을 갖게 됩니다 상위 20%의 의사들은 몇십 년간 나름 탄탄한 환자군이나 실력으로 박리담의 형태로 버텨온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전공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공의들이 상위 20%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없는 개원이 폐업률은 왜 OECD와 비교하지 않는지 참 궁금합니다 지구상의 의사가 이렇게 소모품처럼 쓰이고 또 소모품처럼 쓰겠다고 하면 결과가 예측이 됩니까 여기에 이제 글을 주신 분이 상당히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을 의원급에 상당히 성공한 상위 20%가 전체 소득의 80%를 가져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80%의 의원들이 전체 소득의 20%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1500명 정도 폐업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분들은 신용 불안자가 되고 굉장히 좀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평원에서 그렇게 평균 임금이 4억이다 5억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그게 사람들의 굉장히 많은 선입견을 가져준 겁니다 돈을 벌 수가 없죠 왜 그런가 하니까 제가 산수를 딱 해보면 숫가 자체가 60에 70% 이하인데 그럼 한자 수를 늘려야 되는데 한자 수를 늘리는 것은 늘리고 싶다에 늘려지는 것도 아니고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의사 교육을 이렇게 힘들게 통과해 가지고 이렇게 그냥 송옷봄처럼 계속 사람들이 버려지는 체제로 전공의들이 그걸 다 알게 된 거죠 의료계 내부 속 사정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이제 이게 신평원 자료를 가지고 사실상 의사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돈을 버는지 정직하게 한번 분석할 필요는 있겠네요 여기 이제 한 분께서 농어촌 빈집이 수두룩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참 이게 실상이거든요 의사소득품 보도가 8020법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제가 보더라도 이렇게 신생아 수가 줄어서 생산계층 총수가 줄고 의료비 지출을 많이 여러분들 낼 수 있는 사람 숫자가 줄어든 상태에서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그거는 진짜 참 문제가 많은 정책 같다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이제 우둔한 사람들은 그렇게 정책을 잘못 써가지고 나라를 어렵게 하는 겁니다 이 이주영 개혁신당 위원이 그걸 한 거 아닙니까 본인이 이제 의사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 사태를 이제 아마 개혁신당 1호 법안을 내는 모양인데 개혁신당 이주영 위원 1호 법안을 내는데 그거하고 관련해서 청년의사라는 1호 전문신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내용의 긴 장문의 인터뷰 가운데서 핵심 내용만 보게 되면은 이번 사태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이 이주영 위원이 주장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10년 이상 응급실에 있었고 동료들이 일하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소아 청소년과 의사니까 배후 진로과 의사로서 응급의료과의 당직을 썼겠죠 의사든 간호사든 내가 쉬고 싶어서 환자를 안 받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 정도는 믿어줘야 국민도 본인의 몸을 기꺼이 맡길 수 있고 의사들도 소신껏 진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관료들은 이해가 하기가 힘들 겁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의과 교육 11년 정도를 받으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환자를 보는 눈이 물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세파이름 시달리면서 좀 나쁜 길을 가는 의사들도 있겠죠 의사가 많으니까 그러나 의과 교육이 환자들에게 극률함을 가지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거를 관료들이 잘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주영 의원이 이야기를 할 때 단박에 머릿속에 들어오거든요 지금은 소송의 위험 때문에 완벽한 처치가 불가능하면은 환자를 받는 것이 겁이 나는 상황입니다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왜 이름 골라서 받냐 환자를 그냥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환자를 받지 않아도 책임을 묻는다 이렇게까지 된 데는 문화가 너무 바뀌어버린 이도 있습니다 상태가 나빠지거나 죽을 고비에는 환자를 낫게 하는 게 의료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병원에서 죽거나 나빠지면 병원 따라서 하는 문화로 바뀌었습니다 관련 민사 형사 소송 판결로 너무 과합니다 이런 상황엔 좋은 의료가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 사회가 다 자초한 겁니다 자초해가지고 민사 소송 형사 소송이 남발이 되니까 언급 상황에서 형사 면책을 해주고 형사적으로 잘못이 명백이 없다는 게 확실해지면 민사 소송에 영향을 미쳐 실제로 문제가 있을 때 작동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형사는 완전 면제하고 민사는 대법원 창에서 양형의 기준 같은 걸 명확히 정리해가지고 현저한 과실이 없으면 의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게끔 그렇게 하지 않는 한 한국에서 필수가가 여러분들 다시 정상화되는 건 불가능하고 그게 여러분 정상화를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상화해야겠다면 미국 수준으로 여러분들 의료비를 지출해가지고 보험료를 충분히 내고 의사들이 진로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지불 여력이 미국처럼 여러분 의료비를 낼 수가 없으니까 낼 수가 없으면 필수가를 여러분들 사람들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병 걸리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여러분 논리가 정리가 되는 거죠 행사 책임 면제하고 민사에서도 여러분들 대법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양형 기준 같은 걸 엄격하게 여러분 정해서 의사들에게 상당수의 여러분들 면책 범위를 허용하지 않으면 그러면 두 가지 여러분 대안이 있는 겁니다 의료 수가를 훨씬 높여간 여러분들 보험료를 의사들이 스스로 지불하게 하든지 그걸 못하겠다 그렇게 하면 필수가 의사들 안 가니까 그냥 병 걸리면 죽는 겁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선택을 한국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옛날 한국 사회 같으면 대부분의 양형 기준이 아닌 것을 개선하겠지만 지금은 문제 해결 능력이 워낙 한국 사회가 떨어졌기 때문에 제대로 해결책을 제시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수술하는 의사가 없어서 죽어나가는 사람이 많을 거다 예상하는 겁니다 언급실을 중심으로 한순간에 무너진 의료를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양당도 비급하고 정직하지 못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권이 전부가 문제인 거죠 더 큰 문제는 윤 대통령이 엄청 문제가 많고 그다음에 조경 씨나 박민수 씨가 어마어마하게 책임이 큰 거죠 진짜 거칠고 무식하고 무도한 정책을 밀어붙인 겁니다 모든 국민들을 다 쏘길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이번 사태 정리되면 책임질 사람들은 반드시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직무상의 이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다 입각해서 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무식하게 합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월건적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환자를 살려보겠다고 지금까지 애써온 의사들의 진심에 대해 이들의 직업적인 소명의식에 대해 모르는구나 또 그런 방식으로 일해본 적이 없었겠구나 느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니까 저는 이주영 의원이 하는 이야기가 단박에 이해가 됩니다 왜 11년 정도 현재 한국의 의과교육처럼 그렇게 사람을 돌리면 완전히 사람을 인성까지 바꿀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의과대학 교육을 받는 과정 가운데서 직업의식이 배양되고 환자를 보는 그런 태도들이 다 정립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박민수나 조경은 이해를 못할 겁니다 왜 그런 것을 상상을 못하니까 의과교육이 몇 년 치료지고 의과교육이 얼마나 고되고 그런 것을 본인이 경험해보지도 않았고 상상조차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공감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 상황이 이렇게 꼬인 겁니다 정부가 정책을 잘못 짜고 있습니다 전문 영역이나 직역들마다 생물체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그 과정에 어쩔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마치 이 장기판의 말 하나인 것처럼 의로계의 말 하나 간혹의 말 하나 이런 식으로 옮기면 끝난다는 것처럼 너무 현상을 단순화해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해결되기는 커녕 더 커집니다 이주영 의원이 매사를 착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의로 생태계가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고 정교한 거죠 아주 섬세하게 현장을 잘 아는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해가지고 시간을 두고 개선책을 마련해서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야 될 일인 거죠 그걸 이렇게 뭐죠 망치를 들고 그냥 부셨으니까 이번 사태 한국의 식자층들하고 한국의 관료들의 한국의 정치가들의 수준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정말 수준 이하고 시야가 좁고 시계가 짧고 무식하고 성급하고 무슨 말을 다 동원해야 될지 그러면서 입으로 뭡니까 나는 보수주의자고 진짜 한멸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 복잡한 재름 생태계를 의로 생태계를 이렇게 뭡니까 OECD 평균 몇 천명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나왔으니까 그 지적인 오만함이나 천박함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수준인 겁니다 한국에 그게 한국의 수준이고 지금까지 그럭저럭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죠 K-방산도 뜨고 반도체도 잘하고 하니까 뭐 길이길이 번성하면 더 좋겠죠 그렇게 바랍니다 어제 방송 나가고 강을 건너가다는 걸 보고 의사 현직 의사께서 보험 수가가 오르면 의료보험료를 올려야 될 텐데 정부가 그런 얘기는 쏙 빼고 하지 않는 것을 보니 동결했죠 다른 숫가를 내리고 그 차액을 확보해서 보상해 주거나 예비비를 사용해 가지고 이번 응급실 대란만 1회성 지원하겠다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산 없고 더 지불할 의지도 없고 의사들한테 지불해봐야 정치도 덕실도 본인들이 있다고 생각 안 하니까 그냥 지금 궁지만 피하는 선으로 그렇게 하겠죠 젊은 의사 월급이 많다 뭐 그런 한 1961년생 의사가 이야기를 하기에 한 분께서 전공인은 식사 시간도 따로 없습니다 5분 이내로 먹어야 되는 경우도 퇴반입니다 그런데 의사를 시키겠다고 그렇게 부모들이 애를 쓰니까 나이든 의사 가운데서 윤 대통령 못지않게 꼰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의사협회랑 같이 안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아들이 사직한 전공입니다 나라가 돌아가는 꼴을 보니 해외 가서 대접받고 의사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됩니다 해외 가면 자식을 자주 못 봐서 서운할 것 같지만 요즘에 뭐가 서운하겠습니까 그냥 비디오 폰으로 다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우리나라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아들이 사직 전공입니다 이렇게 하신 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더 어려워질 겁니다 어려워 상황은 더 힘들어질 겁니다 차기 정부는 지금보다 더 강할 겁니다 표가 안 되는 쪽은 배려하지 않을 겁니다 유감스럽게도 의사분들은 숫자가 적기 때문에 표가 안 됩니다 유감스럽게 대한민국에서 부자들은 수가 적기 때문에 표가 안 됩니다 표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 무산대중입니다 무산대중들은 좋겠죠 공짜로 주는 게 많으니까 그런 사회가 갈 겁니다 제 이야기 세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을 내다보는 예지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게 그런 겁니다 한국의 의로 붕괴라는 문제는 이 체제는 유지되기가 힘듭니다 현재의 건강보험 체제가 그러니까 어렵게 의사공부 하신 분들은 목숨 걸고 뭡니까 엑시트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해외 가면 자식을 자주 못 봐서 그런 것은 그냥 사치스러운 일인 겁니다 그만큼 어려워질 겁니다 학차까지 이런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논화 쓰는데 어마어마하게 심혈을 기울겠죠 이 나라에 가는 걸 보면 뽀얘지 않습니까 금투시부터 시작했으면 푼돈이라도 뭐죠 떠들 수 있다면 다 떠들 거 아닙니까 그래 그 돈이 어디 가겠습니까 정치 권력을 위해서 배분할 거 아닙니까 예산의 이름으로 그렇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선거는 무너졌다 어떻게 할 건데 너희들이 그냥 지배당해야지 그렇게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의사 문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사람은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그냥 뭐 늘 하는 이야기니까 이렇게 보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이 젊은 사직한 전공이들은 이제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기 일생을 여기 이제 현직 의사분께서 의사 신용불향자라는 방송을 보시고 의사 수를 열리는 것은 결국 의사를 망하게 하는 지능적인 수법이네요 왜 늘리겠습니까 왜 늘리겠습니까 전공이들이 왜 나갔겠습니까 그 똑똑한 전공이들이 여러분 그냥 왜 사표 쓰고 나갔겠습니까 전문의 가격이 폭 나가는 걸 본인이 본 거 아닙니까 의사 가격이 폭 나가는 걸 본인이 본 거죠 그래서 나간 거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본인의 여러분들 미래와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보다 훨씬 더 전공이들이 의대생들이 더 고민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본인의 투자 수익률이 행편 없었지는 않은 거지 않습니까 사람은 대단히 합리적이거든 자기의 생계와 관련해서 본인이 뭡니까 5년 동안 전공의를 투자하는데 전공의 투자 후에 전문의의 시장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걸 본 겁니다 그래서 투자 안 하기로 결정하고 사표 내고 나가버린 겁니다 투자 결정 휴먼 캡탈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결정을 중단한 겁니다 본인들 고민했을 거 아니면 2년 투자했는데 그건 매몰 비용이죠 해수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그저께 결정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는 이 분야를 잘 모르니까 방송을 해나가면서 이제 제가 각 훈련 받은 것도 도움이 됐고 그다음에 이렇게 현장에서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분들 이야기를 듣고 이제 공부를 제대로 했기 때문에 통합하는 능력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여러분들 많은 부분이 보이는 거죠 의료 분야가 현재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이런 부분이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굉장히 귀한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위 언급의료의 위기를 50년 동안 여러분들 한국의 의료현장에 있었던 분 이분은 어떻게 보냐 이야기죠 여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의료사태 결말이란 프로그램을 보고 이 fg맨이란 분입니다 도합 50년 의과대학 공부 합쳐가지고 정부도 의료계도 언론도 모두 미쳤습니다 의료 위기의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까지 아직도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의료는 전 국민이 가장 공평한 의료는 마지막 남은 국가가 일본과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눈치 빠르고 똑똑한 일본은 의과대학 정원을 하고 난 다음에 아차 똥을 밟았구나 깨닫고 번개같이 일치단결하여 이미 의사 숫자를 줄이고 있습니다 진실과 미래를 모르고 아직도 의과대학 정원을 찬성하는 국민도 곧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2028년이면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재정이 고갈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보험 재정이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의대 정원 정원의 결과란 우리나라 의료도 이제 oecd 평균이 되는 겁니다 즉 의료보험 재정 고갈의 결과는 의료민영하고 그 밑밭이 의대 정원입니다 즉 전 국민의 90%에게 실력 있는 의사들의 진료는 다음 생에서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oecd 평균이란 것은 돈 없는 국민의 의료 접근은 망가지고 돈 있는 극소수는 민영화된 병원을 이용하는 돈 높고 돈 먹기 의료를 뜻합니다 저는 의과대학부터 지금까지 반백년 정확히 50년을 의료계에 몸담았습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 소위 낙숙과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 판단으로 보면 정부도 의료계도 언론도 다 미쳤습니다 모두 지금 응급의료 붕괴 여부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모두 진실을 숨기고 손바닥을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응급실 뺑뺑이 응급의료가 붕괴된 것이 아닙니다 진실은 병원, 배후진료과,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소위 필수의료가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그 결과로 2차적으로 응급의료가 무너진 것입니다 병원이 튼튼하면 배후진료과가 튼튼하면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가 잘 돌아가고 있으면 그리고 과거에는 응급실에는 인턴만 있어도 잘 돌아갔습니다 지금 의료위기의 진실은 이미 대한민국 필수의료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응급의료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의과대학의 붕괴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군대의료체계의 붕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안을 완전히 다르게 보시는 거죠 끝자락이 응급의료위기라는 겁니다 배후진료과 특히 필수과의 몰락이 이루어지고 마지막 여러분들 활용정점과 같은 것이 바로 응급위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대부분 사안을 거꾸로 보는 겁니다 표면에 드러난 응급의료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2025년은 의과대학 붕괴가 뒤를 따를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군의료 붕괴가 따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약간 의견을 좀 달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의사분이 보시는 또 견해가 있으실 테니까 다 진실을 외면한다는 겁니다 진실은 뭔가 하니까 다 무너진 다음에 끝에 응급의료 붕괴가 발생한 거지 지금 당신들이 눈에 보이는 응급실 위기가 그게 전부가 아니고 옛날에는 인터넷만 응급실이 있어도 다 돌아갔다는 겁니다 왜? 배후진료과가 빵빵했기 때문에 대단히 여러분 중요한 지적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제 방송이 나가고 여기 현직 의사분이 갔습니다 제이님이 리진석님이 한 말씀을 제가 더 드리면 사실 상당수의 국민들은 이미 의사가 그다지 돈을 잘 벌지 못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 진로비 영수증에 쓰이는 금액을 보고도 의사가 떼돈을 벌 거라고 생각하면 정신이 나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OED의 평균은 고사고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보다 더 저렴한 우리나라 의료수과라는 것도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봐서 다들 알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수의 사람들이 알면서도 그러는 겁니다 그냥 의료수과는 계속 낮았으면 좋겠고 의사는 점점 가난해졌으면 좋겠고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으니 알면서도 의사는 돈을 잘 벌지 않다고 그것과 속이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상당수가 그렇다고 봅니다 이 의사 신용불향자 문제를 현직 의사분은 잘 봤다 그렇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의사 신용불향자 문제를 한 의과대학 1961년생 교수가 40대 중반에 젊은 의사가 천만원 월천만원 실수령액 한 780만원 받는 것을 너무 많이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한 분께서 18세기 스코틀랜드에서 바느질용 금속 바늘과 무릎까지 올라온 양말은 귀족이나 부유층만 누릴 수 있는 사치품이었는데 1970대 한국에서는 TV나 냉장고 세탁구가 사치품이었고 과거의 빈곤하고 불행했던 시절과 비교하여 현재 이 젊은 세대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꼰대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당연히 여러분들 다시 되면 퇴근해야 되죠 우리 때는 5시 이후에 병원을 집처럼 여기고 살았는데 왜 젊은 세대는 그렇게 안 사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우리도 전공이 때 뭡니까 거의 노예처럼 살았는데 왜 요즘에 젊은 애들은 전공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려고 하냐 요즘 젊은 것들 싸가지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진짜 싸가지가 없는 1960년대생인 거죠 내하고 나이가 여러분 한 살 정도 차이지만 진짜 내가 여러분 그걸 소개하면 진짜 싸가지가 없구나 생각하는 겁니다 불합리한 제도는 고쳐야 되는 거죠 노예제도가 있는데 그 노예제도가 계속 우리도 노예제도에 속했으니까 너희들도 노예제도 해라 말이 됩니까 불합리한 제도고 정의롭지 못한 제도면 고쳐야 되는 거죠 그걸 보고 1960년대생들이 진짜 싸가지가 없는 인간들이 이렇게 많구나 내가 일찍 이야기한 것처럼 이 60년대생들이 완전히 나라를 그냥 말아먹을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전공이들이 나가 가지고 고생하는데 신문에 대고 몹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 싸가지가 없고 이런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현직 대학 의과대학 교수가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시기입니까 아무리 당사자가 아니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해보게 되면 젊은 전공이들이 여러분들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살다가 그게 다 여러분들 자이반 타이반으로 나왔는데 그걸 두고 뭐죠 젊은 친구들이 싸가지가 없고 우리는 병원을 집처럼 여기고 살았는데 5시 되면 여러분 다 퇴근하고 이런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냐 이 이야기죠 말이 안 되는 것들이죠 여기 보건복지부 신평원 보험관리공단 예하 부속기관 공무원 기타 준공문의 숫자를 50% 정도 줄여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비대하겠죠 그렇게 신평원이 1,300원대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연수원 같은 데를 왜 쟀습니까 그냥 임대 사용하면 되지 공무원 조직 뻔하지 않습니까 나라 또는 그냥 공돈이니까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문제를 제쳐두더라도 경제적으로는 자원낭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자원낭비 때문에 사람의 한 평생을 통해서 젊은 날 시간을 낭비한 죄 젊음을 낭비한 죄를 반드시 다음에 치루지 않습니까 자원을 낭비한 죄를 치룰 겁니다 이렇게 모든 공기관들이 비대해져 가지고 그냥 자원들을 다 빨아먹는 멋처럼 이렇게 돼가는 거죠 이제 그동안 군의관 공보관이 군의관이 38개월 공보위가 37개월인데 군의관 공보위가 되는 트랙이 세트로인해요 하나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어 인턴 경력이 없는 의사가 있고 인턴까지 마치고 입대해서 의사가 되는 경우가 있고 인턴 전문의를 마치고 입대한 전문의가 되고 공보이 있는 경우는 그냥 졸업하고 곧바로 입대한 자가 대부분이고 군의관 같은 경우는 전문의를 다 수료하고 전문의를 다 따고 난 다음에 가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이 진실이라는 분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군중의 속성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두남입니다 우둔함도 있고 자기 지갑에서 돈 나가는 게 없으니까 그냥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그냥 다수를 추종하는 거죠 인민재판도 그 속성을 최대한 끌어낸 방식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성 합리성은 어디에도 없고 숨어있는 동물로서의 본능만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대부터 이것을 중우정치라고 경계하고 멀리했습니다 작금의 박근혜 탄핵과 의사직에 대한 편회 선동이 동물적 본성과 우매함을 그대로 나타낸 대표적인 인민재판입니다 결과는 참담한 폐허뿐입니다 선동한 자들이나 선동당한 자들 모두 가해자이고 피해자입니다 어두운 앞날은 무서울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거가 무너진 상태에서 앞으로 장기 집권이 구조화되게 되면 훨씬 더 다양한 형태의 이런 종류의 중우정치 포퓰리즘이 성행할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한국과 일본이 비슷한 경로를 걸어가게 되고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경험하지만 일본은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것이 정치적 안정이거든요 그곳에서는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한국은 어마어마하게 정치적 실험을 많이 거칠 겁니다 이게 의료사태나 이런 것은 그냥 사례에 불과한 거죠 강우병 사례, 무슨 그다음에 이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 다 비슷한 사례인데 대단히 위험한 사례인 거죠 그것이 질투하고 시기심하고 결합이 되게 되면 앞뒤를 구분할 수가 없는 것 여기 보시게 되면 한 분께서 전공의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게 됐는지 이렇게 나오네요 핵심은 뭔가 하니까 야간에 12시간 당직 서고 다음에 주간에 계속 근무하는 겁니다 합치게 되면 36시간 근무하는 거죠 주 7일 가운데 퇴근하는 날은 3일이고 퇴근 못하는 경우도 많죠 밤을 새며 응급실을 지키고 당직을 쓰면 36시간을 연속 근무하고 24시간 더하기 12시간 이렇게 활동이 온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 더 하고 여러분들 마치겠습니다 호의를 베풀게 되면 그게 권리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어느 날 순간부터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그게 이제 의로울 것 같거든요 여기 이제 한 분께서 언급실이 잘 돌아가지 않으니까 전공의들 나무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밥그릇만 챙기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한 분께서 이렇게 답합니다 캐나다에서는 이런 경우 다음 날 의사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고 바로 안 되니까 한 달 돼 오라고 하고 한 달 뒤에는 다친 다리가 썩어서 절단을 해야 됩니다 한국이 지금까지 얼마나 싸게 빠르게 좋은 실력으로 치료받은 줄도 모르고 고마움도 모르니까 그 좋아하는 OECD 평균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발 방송을 좀 잘 경청하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편견에 사로잡히지 말고 사람이 편견과 선입견을 극복하기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말을 하더라도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자기 여러분들 선입견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의사들의 밥그릇이 중요합니다 저라도 10년에 12년을 살인적인 노동 강도와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일한 뒤에 월급 400에서 500만을 받고 일하라면 안 합니다 그리고 책임질 일이 많은 일은 더더욱 안 합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라께서 언급한 자 보는 것이 훈련된 일이 아니면 못합니다 단기간 하는 봉사활동도 아니고 직업인데 의사 보고 돈을 바라지 말고 희생하라는 것은 님 같으면 남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겠습니까 이렇게 다 이유를 배반적인 겁니다 전공인은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하는 것이 고생만 하고 자신의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그냥 사표를 던진 겁니다 일반인을 사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개인은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부의 거짓말들에 속는 순진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도한 정책을 마음대로 내질렸겠고 생각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도 여러분들 밥그릇 이야기를 하니까 밥그릇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다 밥그릇을 여러분들 위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밥그릇은 중요하고 당신 밥그릇은 여러분들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희생하고 권신해라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죠 추석 지나서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언급실뿐만 아니라 배후 진료까지 대학 교수들이 번아웃돼서 외래, 수술, 언급실까지 많은 부분이 셧다운이 될 것입니다 의사가 건강해야 제대로 된 판단을 할 것입니다 의사가 야간 당직까지 맡아야 되면 어떻게 이러면 될 주간 외래 진료를 보겠습니까 지금 상태의 몸으로 제대로 된 진단 및 진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왜 전공이들은 한조 2, 3명씩이 묶어 환자들 방을 돌게 하는지 알면 현재 의료현실은 그야말로 풍전등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병원에 사고가 터져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이래서 응급실에 환자를 거부하는 겁니다 이화대학교 목동병원에 남궁민 교수의 말을 잘 새겨드려야 되는 겁니다 추석 끝나면 추석까지 어떻게 버틸 수는 있겠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동안 의료제도가 기본적으로 야간 당직을 전공의들이 잘 커버해 줬기 때문에 주간의 진로에 집중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전문의나 대학교수분들이 이제 희망 고문만 가지고 안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런 것을 냉정하게 보여야 되고 현명한 사람들은 이렇게 전선의 최전선에서 일어나는 소위 붕괴의 징후 위기의 징후 파국의 징후를 잘 취합해 가지고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문화 자체가 이렇게 여러분들 위기의식 같은 게 굉장히 박약하죠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버틸 겁니다 아무 일도 없다고 잘 돌아가고 있다고 그래서 터질 겁니다 뭐 그냥 불을 보도 뻔한 겁니다 여기 이제 현직 의사분입니다 의료계는 완전히 붕괴되었기 때문에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조금 지나면 셧다운 될 겁니다 원인은 해결하지 않고 땜질로 버티면 회복이 되겠습니까 어리석어도 분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분의 판단이 맞아 떨어질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이 정도 경고가 나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고생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의료 붕괴는 디폴트 값으로 정해진답니다 불가피하다는 뜻이죠 보건복지부 카르트리 대통령이 눈과 귀를 가리고 있고 잘못된 신념을 주입함으로써 이제 어찌할 방도가 없을 듯 합니다 저도 많이 늦었다고 봅니다 이제 회군하기에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겠죠 파국이 되든 신평원에서 거의 매년 발표하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수입은 매우 선동적입니다 그 수입은 개별의원의 연강 총수입 가운데 총 매출입니다 임대료, 대출원리금, 직원들급여, 장비, 강가, 상각비, 소모품비, 광열비, 약품대금 등의 모든 비용을 차감해야 비로소 개원의사의 소득금액이 되는데 이러한 비용이 전혀 차감되지 않은 총 매출일 뿐입니다 개원가에 따라서는 환자가 많았으라기보다도 업무와 진료 성격상 다른 의사를 고용하거나 협업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에도 그 매출조차도 의사 1인의 매출로 전부 다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왜곡돼서 나가는 신평원의 의원급 평균 임금에 대한 자료는 한 번 검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잘못된 정보가 계속 유통이 돼 가지고 근근히 사는 의사들이 많은데 마치 의사들이 떼돈을 버는 것처럼 그렇게 왜곡하는 것은 너무나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거거든요 보시면 의사를 20명 고용한 의사 수입도 의사 1명의 수입으로 잡히니까 평균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다 신평원은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저희가 불순한 거죠 그게 전부가 이렇게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좀 사실을 사실대로 이렇게 보려고 하고 좀 진실을 진실대로 보려고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진영 같은 데 여러분들 치우치지 않고 좀 정의로운 부분을 정의로운 부분대로 부정의 한 것은 부정의 한 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짓말 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냥 뻔히 신평원들이 알 겁니다 이 자료가 흉부외과 여러분들 1인당 임금이 4억 명이다 개원이다 이러면 나와서 흉부외과를 어떻게 개원합니까 자 여러분들 좀 오늘 의료 문제를 다루다 보면 조금 답답하기도 한데 그래도 진실을 또 사실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니까 여러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일도 여러분 잘 준비해 가지고 세 주제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간단하게 여러분들 그거 하고 오늘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미국 성교사들의 개인적 일대기를 정리한 그런 제가 쓴 책입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미국의 아주 대표적인 남서부의 애리조나 주를 답사한 애리조나 답사기도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선거에 관해 쓴 소위 도독놈들 시리즈 1번부터 5건 윤 대통령 하위치로 모든 공직성을 분석한 거죠 여러분들이 관심을 또 많이 가져주시고 제가 직접 쓰지 않았지만 김동주 교수가 쓴 필성의 역작인 기독교를 보는 세계역사 이 책도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공병호TV는 이 혼탁한 시대의 사실, 진실, 정의로움 그리고 가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좋은 시간,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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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